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1.7%가 감소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성광밴드의 지분 1.2%를 늘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타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9시 장마감 직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32% 정도의 YOY 영업이익 감익을 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예상대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한 AMD, 미국 굴지의 CPU 회사 AMD도 가이던스를 갖다가 대폭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6억 달러를 갖다가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내려간 수치입니다. AMD가 이렇게 내려간 수치는 결국은 PC 부분이 저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조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위치, PC 부분이 매출이 좋지 않아가지고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스마트폰 부분은 좋았지만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원래 회사 전체를 견인하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최근에 암을 갖다 인수하는 것에 서랑설레가 많았고 제가 사실은 6월에 취재한 바로는 원래 인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부회장이 영국에 가기도 하고 당시에 최윤호, 지금은 STI 대표이지만 그전에는 삼성전자 CFO였죠. 그래서 최윤호 CFO를 대동을 해서 암에 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안 된 이유는 손정희 회장은 팔고자 했지만 왜냐하면 너무 캐시폴러가 안 좋으니까요. 팔고자 했지만 사실은 암 인수를 성공시키려면 규제를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를 뚫기 위해서 아마 인텔을 갖다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 인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주가 반등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데요. 다만 오늘 영업이익을 갖다가 잠정 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파운드리 사업부가 작년에 하반기에 계속 수율이 안 좋았다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면 사실은 수율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기조라 보이죠. 그런데 다만 결국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페드의 긴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 1분기 이후로 계속 주가가 내려막길 걸은 이유는 실제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 페드의 긴축 기조가 예상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페드의 긴축 기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도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요 공시 내용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 기업은요? 명신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에서 차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차체를 핫스탬핑이라는 기법을 동원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의 또 중요한 점은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관련된 납품을 하는데요. 명신산업이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이 2분기에 중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좀 어둡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했지만 테슬라가 매출이 꺾이지 않았듯이 명신산업의 매출이 꺾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52%라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테슬라와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사실은 자동차만 보면 계속 성장 가동을 갈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AI에 대해서 내놓은 로봇이 서랑살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되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로 보는데요. 그래서 명신산업은 테슬라랑 연계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았던 이유가 테슬라가 팔았던 자동차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앨런 머스크의 구설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구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유였냐면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고 트위터에 팔로워가 1억 1천만 명인가 됩니다. 엄청난 셀럽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편드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고 그 때문에 실망한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랑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 명신산업을 비롯한 테슬라 관련 주들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보시면서 피상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지만 사실 명신산업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인데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자체 본질은 계속 유망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명신산업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타케오 뉴스의 주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